제9장 하시고 증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여야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이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일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률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바람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매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뛰어 그러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져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